와... 하나도 안 어색하고... 안 민망하다... 그냥 어색하고 민망하다고 해요. 나도 그러니까. 그래도 들키는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며칠만 참아요. 아유, 우리가 친구 사이로 얼마나 다행이에요. 참... 다행이네요. 뭐야... 나랑 벌써 친구 먹기 싫어졌어요? 배신천... 난 오늘 조교 만나서 공태경 씨 칭찬 많이 했는데... 칭찬이요? 네... 생각해보니까 공태경 씨가 해준 게 정말 많더라고요.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하고 딱딱해 보이는데 부드러운 사람이에요, 공태경 씨. 진짜만 아니었으면... 진짜... 설렜을지도 몰라요. 네? 아니 그만큼 공태경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.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아도 될 만큼... 응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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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다... 아유... 그만 자요... 어디 가요? 아, 저 목이 좀 말라서요. 뭐? 설렜을지도 몰라?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받아? 아, 누구 마음대로. 아, 됐어. 차면 사자, 좋아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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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지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